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수사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변호사, 일단 사건 경위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걸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을 한 사안입니다. 정확하게는 고소의사가 없어서 반이자불벌죄라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경찰은 2차관의 폭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이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보고도 사건을 그냥 덮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2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는데 경찰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넘겼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택시기사의 주장인데요. 이용구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물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개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차관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돼 있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관할 서초경찰서 경찰들은 직무유기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적은 것이 공문서 위조다. 공문서 위조 혐의. 그다음에 이런 혐의로 수사 의뢰나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근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고요. 경찰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수사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을 파악 중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사건이 났을 때는 이용구 차관이 현직 차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개 변호사인데 경찰이 왜 있는 블랙박스까지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덮어줬는지 그거에 관련한 얘기는 나온 게 있나요? 네. 이런 의문은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용구 차관 출근하는 길에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고위층에 연락해서 이렇게 봐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 이게 특가법 적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정차 중이랑 운행 중이랑 기사를 폭행한 게 많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운전자 폭행이 운전을 하는 중에 운전자가 폭행당해서 그거로 인해서 더 사고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흔히 시내버스 기사 폭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가중한 것이라서 정차 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정차 중인 경우에도 운전이 계속 중인 것이라고 보아서 특가법을 적용한 것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차 중이어서 완전히 운전이 끝나서 다 내린 상태인지 아니면 정차 중인 상태에서 폭행한 건지 이런 거는 영상을 봐야 더 확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정차 중인이 특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정차 중인 경우에도 특가법 적용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 영상 지우는 게 어떻겠냐. 이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건가요? 증거인멸 교사죄와 관련해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이용구 차관이 자기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서 증거인멸이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판례가 그걸 교사하면 다른 사람이 지우게 하면 그건 또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의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게 고쳐져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장과 관련해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확히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 택시기사의 주장이고 그 뒤에 즉시 지우지는 않고 나중에 지웠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교사를 했는데 즉시 지운 게 아니니까 교사가 실패한 것인지 또는 교사가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이런 점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운 것이 그 교사 때문에 지운 것인지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니 증거인멸 교사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미수의 교사나 실패한 교사 같은 것이 돼서 예비음모로 처벌할 것인지 등을 따지는데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운 것이 돼서 증거인멸이 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지운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지운 것은 아니니까 미수가 되거나 예비음모에 그쳤다 이러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특가법 택시기사 폭행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집에 다 완전히 온 상태였으면은 그 다음엔 더 운행을 할 게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정차 중인 경우와 관련해서 흔히 거의 집에 와서 그런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이라는 범위를 꽤 넓혀서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담당한 경찰은 포함해서 만약에 보고를 받고 팀장, 과장, 서장이 이를 묵살을 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보고를 받고 묵살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보고를 한 것인지 여부도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경찰관이 이것을 묵살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직무유기가 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자기 의무의 존재나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 나아간 경위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보고를 받고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무유기가 언뜻은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경찰의 1차 수사 게시권이랑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 묵살하는 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있는데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흔히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가해자 뒤바뀌는 형국은 경찰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도 줘서 검경 수사권을 좀 분리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과연 수사 종결권을 가질 만큼 준비가 된 상태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이게 시행되면서 사실 일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은 서로 간에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단계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잘못된 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적은 시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사건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게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용구 차관 사건은 검찰, 경찰 다 수사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universe stam ultras